사실 외국인의 시선을 빌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와 너무 익숙해 잘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들의 눈에는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TV에는 수없이 많은 외국인 패널들이 출연해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다루는 유튜브 컨텐츠는 언제나 높은 조회수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100년 전, 그러니까 조선에 살았거나 조선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조선을 어떻게 봤을까요? 다행히 계양기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방문기 형식으로 책으로 남긴 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잠시 경험하고는 놀라운 예언을 남긴 한 유럽인이 있습니다. 그는 조선은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미개하지만 곧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는데 그는 조선에서 무엇을 봤길래 이런 놀라운 예언을 남긴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1994년 7월 9일 북한은 돌연 특별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기께서로 시작한 방송은 김일성의 사망을 공식화했습니다. 보도 이틀 전 7월 7일 묘양산 별장에서 쓰러졌고 다음 날 8일 새벽 2시 사망했다고 했죠. 사인은 심근경색. 44년 전 새벽 기습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러온 인물이자 국가 그 자체였던 김일성이 사망하자 남한은 물론 전세계의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군의 비상경계령을 발동했는데요. 한국전쟁의 전범이 사망하자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는데 당시 정부는 후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북한의 기습도 통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사망하고 1년 뒤 영국 BBC는 특집 방송을 한편 내보냈습니다. BBC는 한반도의 통일을 가정한 상황에서 한국의 미래를 예측했는데요. BBC가 특히 관심을 보였던 것은 전쟁 후 대한민국의 발전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불과 50년 만에 세계 주류권으로 빠르게 진출한 한국이 굉장히 의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은 앞으로 15년이면 영국을 앞지를 것이고 20년 안에 일본까지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냈습니다. 그 배경으로 한국 특유의 교육렬과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 규모를 꼽았죠. 당시 한국은 국민소득의 약 40%를 산업건설에 투자 중이었고 1980년대부터 시작된 과감한 투자는 상당 부분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투자가 완성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일 뿐 완성단계에 이르는 2010년이면 영국, 2015년이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BBC의 예언은 맞지 않았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은 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6위를 기록해 영국은 앞섰으나 일본은 앞서지 못했고 GFP가 발표하는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는 일본을 앞섰으나 영국은 앞서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국 US 뉴스앤월드 리포트와 펜실베니아 대 와튼스쿨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국력순위 인식조사에서는 만점을 기록한 미국, 독일, 영국 등에 밀려 6위를 차지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모든 일을 통일을 한 상태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선두그룹으로 나서려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상당한 분야에서 넘사벽의 지위를 구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영국보다 100년 앞서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 예상한 외국인이 한 명 있습니다. 때는 바야로 1894년 뜨거운 여름, 오스트리아에서 건너온 벽 안의 외국인 에른스트 폰헷의 바르텍은 일본 나가사키를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후 다시 배를 갈아타고 재물포를 거쳐 서울을 직접 발로 누비며 조선 곳곳을 여행했는데요. 1894년은 500년 조선 역사에서도 특별히 기억되는 해였습니다. 1월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6월에는 가보개혁이 실시됐고 8월에는 청일전쟁이 발발했으니까요. 사실 그는 오스트리아 귀족 출신으로 굳이 조선을 여행할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그는 여행에 미쳐있었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전세계 곳곳을 누볐는데 1872년 유럽을 시작으로 1875년에는 서인도제도와 중앙아메리카, 다음해에는 뉴멕시코와 로키산맥을 거쳐 미국으로 1878년에는 미시시피강을 직접 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프리카를 여행한 후 아시아로 시선을 옮긴 그는 중국, 인도, 일본을 거쳐 마침내 조선까지 여행하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그가 점찍듯 조선 곳곳을 여행하며 경험한 것들을 기록해 1895년 한국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의 여름여행 1894년이라는 방문기를 썼습니다. 그의 이 책이 특별한 것은 1894년은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쟁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국과 일본, 조선의 정치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나 당시까지 서양에서 출간된 조선 관련 서적들은 그런 상황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책들을 쓴 저자는 직접 조선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듣거나 남들이 쓴 카더라 통신을 기반으로 해 한계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조선은 분명 특이하고도 특별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1894년 여름 한철 머물렀으나 그는 결과적으로 조선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 조선인들은 중국인뿐 아니라 다른 모든 동아시아인들을 훨씬 능가한다. 이들의 키와 건장한 체격, 건강한 외모는 유럽의 여행자들에게 커다란 놀라움을 안겨준다. 나는 이 점에서 조선인과 견줄 수 있는 민족을 본 적이 없다. 이들의 외형은 몽골이라기보다 코카소스족에 가깝다면서 현재 조선은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너무 하찮아서 사람들은 조선인들이 모든 면에서 보잘것 없는 백성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들은 가난하고 무지하며 게으르고 미신을 신봉하고 이방인을 꺼린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은 지저없고 탐욕스러운 정부 탓에 생긴 불행한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내면에는 아주 훌륭한 본성이 들어있어 진정성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에서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세계를 깜짝 놀랄만한 것들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현명한 정부가 통치한다면 조선인들은 단기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고 봤죠. 그러면서 잽싸고 기민한 이들의 이웃인 일본인보다 빠르지는 않더라도 한때 이들의 군주국이었던 중국보다는 훨씬 빠를 것이라고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가 했던 예언 대부분은 현실이 됐습니다. 조선을 거쳐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고난을 거쳐 현재 이르기까지 현명한 정부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분명 그때의 조선은 현재 전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이 공급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비상에 빠지게 될 산업이 여럿이고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기술도 여럿입니다.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으로 이뤄낸 결과죠. 잠시 그의 말을 더 들어볼까요? 공공용지는 오직 길바닥뿐이며 온갖 오물과 쓰레기 그리고 담장에서 떨어진 조각들은 문 앞에 버려진다. 7, 8살이 되도록 밝아보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길에서도 행인들을 향해 용변을 보는 일이 흔하다. 집안은 너무 습하고 어둡고 더우며 해충이 많아 안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집안일을 길거리에서 처리한다. 밤이 되면 집 앞에 땅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잔다. 이 문장만 보자면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은 너무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이 건강을 해치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도시 중 서울은 가장 확실히 기묘한 도시다. 25만 명가량이 거주하는 대도시 중에서 5만여 채의 집이 초가 지붕의 흙집인 곳이 또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리로 하수가 흘러들어 도랑이 되어 버린 도시가 또 있을까. 서울은 산업도 굴뚝도 유리창도 계단도 없는 도시, 극장과 커피숍이나 찻지, 공원과 정원, 이발소도 없는 도시다. 집에는 가구나 침대가 없으며 변소는 직접 거리로 통해 있다.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주민들이 흰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보다 더 더럽고 똥천지인 도시가 또 어디에 있을까라며 비위생적인 도시로 서울을 기획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서울은 결코 건강에 해로운 곳이 아니며 전염병 발생도 드물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겨울이 매우 혹독해 여러 달 동안 눈과 얼음 그리고 추위가 전염병에 등장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름에 소나기가 오물을 씻어가기 때문이다라며 겉보기처럼 위험하지는 않다고 봤는데요. 그런데 그가 말했던 현명한 정부가 주도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예언한 것은 조선인 특유의 교육열과 천재성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은 영어를 참 못하는 나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일본이 더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한국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해세바르텍의 몇몇 조선인들과 잠시 영어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단 한 번도 조선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했다고 하죠.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만나본 그 어떤 비영어권 사람들 중에서도 조선인들의 영어 실력이 단연 으뜸이라고 기억했는데 특히 이들의 영어 실력은 내가 영어로 대화를 나눠본 어떤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훨씬 나았다. 일본인들은 L을 R로 발음하고 R은 L로 발음하는데 예를 들어 텔레그라프를 테레그라프라고 발음하는 식이다. 중국인들은 R 발음을 전혀 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조선인들은 영어 발음을 완벽하게 구사한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인의 영어 실력이 일본인과 큰 차이가 없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조선시대 영어 교육은 회화 위주의 실용 영어였습니다. 1800년대 후반 조선에서 사용되던 다산 정야궁 선생이 집필한 아악편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08년 지석영, 전용규 선생이 영어 등의 도금을 추가해 재구성했는데 쉽게 말하면 조선 후기 우리 조상들이 공부했던 영어 교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가령 쌀을 뜻하는 라이스는 한글로 표기하며 그 앞에 을을 붙여 알바름의 준비 동작을 표기해뒀습니다. 현대식 표기인 라이스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죠. 이 외에도 아이는 차일드로 임금은 우룰러로 표기해 지금은 쓰지 않는 자음 표기법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읽고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수단이니까요. 1800년대부터 서양과 교역하기 시작한 조선에서는 영어만 잘해도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실용 영어를 중점적으로 학습했을 겁니다. 여기에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까지 더해졌으니 조선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은 언어 천재라고 불렀던 것도 과장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은 말하기 영어가 아닌 영어를 분석하고 해체하는 문법식 영어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경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진주만을 공습해 시작된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은 미국을 적으로 돌렸고 조선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많은 선교사들이 강개추방됐습니다. 원어민이 사라진 자리는 일본인 영어교사들이 채웠고 특출난 재능을 가진 조선 학생들을 가르치기 가장 편한 방법이 문법 위주의 해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써야 하는 영어를 머리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쉽지만 쉽게 바뀔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의 너무 많은 진행요청 세도로 업체 측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 100년된 진짜산산 백진삼을 오늘 밤 12시까지만 공동구매 가격으로 오픈해드립니다. 내년 4월 말에 진행할 계획을 말씀드렸음에도 업체로 연락하셔서 오픈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하루만 열어드리니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삼의 아버지라 불리는 보고바이오 안원식 회장의 30년 연구 결실이기도 한데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과 DNA 99% 일치하는 제품입니다. 한 포에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57mg인데 이는 식약처 제공 1일 최소 섭취 기준 대비 1700% 높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아래에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 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